에이티즈,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틴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저희 이렇게 상 받게 해주신 우리 에이틴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에게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몇 년 연속으로 이곳에 와서 또 무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김규욱 대표님, KQ 김규욱 대표님 비롯해서 모든 KQ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그리고 좋은 노래 주시는 이드너리 분들 그리고 좋은 안무 주시는 BBT 리핀 분들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좋은 무대 할 수 있게 해주신 더 팩트 뮤직 관계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도 한 번 소감 좀 들어볼게요. 예, 우리 에이티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활동하면서 힘차게 달려왔지만 아무래도 에이티니 분들이 저희 활동하면서 응원을 정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이티니 저희 팬분들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우리 멤버들도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